인사드리겠습니다, 썸틴! 안녕하세요, 썸틴입니다! 전해줬을 때 이 노래가 그 난다 출연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사실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스케줄을 좀 다 미루고 이 출연하는 오늘 무대에 좀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준비하는데 노래도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곡은 조용필 선생님 1집 앨범에 들어가 있는 단발머리다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워낙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되게 노래가 트렌디하고 지금 들어도 트렌디하다 지금 들어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좋은 무대로서 많은 분들께 그리고 종국 선생님께 좋은 에너지 나눠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MBC 10대 가수로 단발머리는 10대가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른도 물론 좋아했겠지만 젊은 세대가 이 노래에 반응을 했어요 바로 두 세대를 한꺼번에 포획한 거에요 젊은 세대 그리고 팀 이 계층을 음악계의 소비자로 끌어올린 거죠 두 번째 무대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 주던 그 속 두 번째 무대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속 두 번째 무대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속 두 번째 무대를 달려 놓칠 때면 그가 더 생각했던 그 나를 그리워질 때면 세번째 무대 세븐틴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은 조용필 선배님의 1집에 수록되어 있는 단발머리 라는 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흠이 넘치는 밝은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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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대단하신 선생님이시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중압감이 아주 네 또 유일한 아이돌 팀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조용필 선배님께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커서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저렇게 무대에서 열심히 하고 잘 뛰어노는구나 라는 것만 좋게만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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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오늘 다 왜 이렇게 그 수녀가 보고 싶을까 오늘 다 왜 이렇게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수녀 오늘 다 왜 이렇게 그 수녀가 보고 싶을까 우리의 저축분이처럼 담발머리 꽃게 비슷하게 빨빰빠빠빠빠빠빰 ifer 그리운 나쁜 걸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자 우리 아람분들 다 같이 불러주세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너무 눈보는 노래 gusta 습 индctions 오케이 내 맘은 외로워질때만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때만 꿈김을 헤매네 넌 먼지 그리움 아끼고 그 소녀 대면간 세월이 미워져 다 마다 마다마다마다마다마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